서울시 정치 1번지 사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17년도 대통령선거 서울시 종로구 사례입니다. 여러분 보시죠. 이들이 선거를 훔친 것은 투표소 레벨에서 여러분들 조작률을 적용해가지고 사전투표를 조작해서 투표수를 빼앗고 자기들이 민원후보에게 더해주는 방식입니다.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종로구가 13개 동에 60개의 투표소가 있을 겁니다. 60개의 투표소에 다 여러분 삼청동 종로구에 여러분들 예를 들면 종로구에 해와동이 포함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종로구에 동이 있으면 13개 동에서만 조작하는 것이 아니고 동을 구성하고 있는 60개의 투표소에서 바로 조작률을 적용해가지고 몇 퍼센트를 빼앗고 몇 퍼센트를 더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몇 퍼센트를 더하고 몇 퍼센트를 빼앗도록 그렇게 만들은 것은 바로 사람에서는 계산을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그 사람들은 조작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조작 프로그램 따라가지고 여러분들이 엑셀 작업해보시면 다 이렇게 이해하시겠지만 그냥 사전 예를 들면 무슨 통인청운동 제1투표소 사전투표 선거인수 사전투표 참가자 수 250명 그게 그냥 투입 인풋되게 되면 조작 프로그램 금시에 뭡니까 딱 계산해가지고 6% 이쪽으로 6% 이쪽으로 이렇게 딱 결정하는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 그 조작 프로그램을 우리가 추적 프로그램을 이용해가 조작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찾아낸 겁니다. 꼼짝마 이렇게 한 겁니다. 너희들 이걸 조작했지 이걸 그냥 찾아낸 겁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방송에서는 수정 득표수다 그런 용어를 썼습니다. 조작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예상된 진짜 득표수를 추적 프로그램이다. 수정 득표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소위 가짜 조작된 그런 득표수를 발표 득표수 중앙선거관에 발표한 발표 득표수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진짜를 추정한 것을 바로 수정 득표수다 그런 개념을 양해 그러니까 수정 득표수를 가지고 발표 득표수를 이렇게 추적하다 보면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가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표입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 표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아주 복잡한 그런 전산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전산 작업을 여러분들 다 소개를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 일본의 소위 서울시 종로구 같은 경우는 이 후보별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성민, 심상정 후보가 있는데 이 발표 득표수라는 것은 소위 조작된 득표수입니다.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만들어진 수인데 우리가 선거 데이터를 통해서 중앙선거관리관에 발표한 자료를 통해서 보는 자료는 바로 이 자료입니다. 그런데 선거 부정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이 자료를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 종로구에는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 총 숫자가 39,312명입니다. 이 숫자가 늘어날수록 조작 규모가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사적으로 사전투표를 장려해서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저를 고소를 했죠. 2월 28일 날 고발을 했죠. 그래서 또 한 분이 신민단체가 그 고발한 사람을 또 서울시 선관위의 주무관을 고발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부정선거를 획재하는 사람들은 어떻든 이 숫자를 늘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대한 그런 예산을 들여가지고 사전투표 동력 캠페인이나 광고를 내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번 보시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얼마를 조작했는가 하니까 12%를 전체를 조작을 했습니다. 문재인 후보에게 사전투표 선거인수의 6%를 더해 줍니다. 2359표를 더해 주고 더해 준 겁니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에게는 사전투표 선거인수의 5%를 빼앗은 겁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에게도 1%를 빼앗은 겁니다.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총 조작률이 12%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2017년도 5구 대선에서 종로구에서는 총 12%를 조작한 겁니다. 종로구에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수의 12%를 문재인 후보에게 밀어준 겁니다. 그게 선거에서 이기기가 힘듭니다. 이 정도 규모를 하면은. 그런데 이런 놀라운 것은 이번 분석에서는 지역별로는 총 조작률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종로구 외에 25개 군가하는 모든 구에서는 대부분 예외가 발생하지 않으면 12%를 조작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 5구 대선부터 선거 조작 기술자들은 지역별로 분리해서 전국을 관리했습니다. 종로구에서는 예를 들면 서울에서는 12%, 대구에서는 20%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조작값은 12%입니다. 12%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죠. 이 소위 문재인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원회에 발표한 발표 득표수가 이게 조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사전투표 조작수를 한번 빼가지고 우리가 예상 득표수를 구해봤습니다. 이 예상 득표수가 바로 추정치입니다. 예상 득표치가. 이 예상 득표치는 아주 간단합니다. 종로구 차원에서의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몇 퍼센트를 더해주고 몇 퍼센트를 빼주는 방식으로 예상 득표수를 구한 겁니다.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1번 발표 득표수는 가짜고 3번 예상 득표수는 진짜다. 그런데 1번 발표 득표수는 중앙선거관리원회가 선거 데이터를 통해서 확정한 자료고 3번 예상 득표수는 우리가 조작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추정한 진짜 득표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역순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득표율 후보별 득표율 사전투표에서 득표율을 기준으로 보면 문재인 후보는 진짜는 39%를 받았는데 가짜로 몇 퍼센트를 국민들이 발표했습니까? 45% 받은 것으로 발표한 겁니다. 6%를 더해가지고 홍준표 후보는 진짜는 22%를 얻었는데 사전투표에서 표를 1966표 사전투표 선거인수 기준 5%를 빼앗아가지고 홍준표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원회의 선거 데이터에는 17%를 받고 낙선한 것으로 그렇게 발표한 겁니다. 국민의힘의 안철수 후보는 원래는 20%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를 빼앗아가지고 사전투표 선거인수 1%를 빼앗아가지고 중앙선거관리원회가 7601표 19%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다른 정당은 현재 우리가 사용한 추적 프로그램에 따르게 되면 손을 대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 3구 대선에서 서울 지역에서는 거의 모든 구에서 종로구 사례를 미뤄보게 되면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 수의 12%를 조작해가지고 바로 문재인 후보의 승리를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죠. 이게 우리가 사전투표 선거인수의 기준으로 보면 홍준표가 5% 뺏겼다. 안철수 후보가 1% 뺏겼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뺄 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게 참 대단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바로 위에 22%하고 5%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017년 5구 대선에서 종로구에서는 바로 홍준표 후보는 자신이 실제로 받았던 것으로 예상되는 8785표 가운데 예를 들어 무려 몇 표를 빼앗기려고 하는 거 아니까 22%인 1966표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실제로 받았던 표 가운데 22%를 그냥 강탈한 겁니다. 안철수 후보는 몇 퍼센트를 강탈당했는 거 아니까 자기가 받았던 7994표 가운데 393표를 빼앗기니까 자기가 받았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서 5%를 빼앗긴 겁니다. 22%를 가져가는 것은 엄청나게 큰 수치죠. 이렇게 여러분들 바로 그들은 선거 부정을 단행했다. 그러니까 그냥 그야말로 결실에 관계없이 부정선거를 해가 당선된 겁니다.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문재인 후보가 부정선거를 통해 가지고 5.9대 선에서 단선된 겁니다. 전국적인 차원에서 부정선거를 단행한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여러분 이 표까지는 우리가 전혀 조작 프로그램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도표까지는. 여기서 예상 득표수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계산을 한 겁니다. 가정을 하고 종로구에서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의 총수가 종로구 전체 레벨에서 3만 9,312명이니까 아마 이 사람들이 조작을 한 6% 정도 했었고 5% 했을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니까 사전투표 득표율하고 당일투표 득표율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게 되면 대략 그 차이가 6% 정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두 가지 다 공식적으로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문재인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비슷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 비슷해야 되죠 비슷해야 되는데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문재인 후보는 종로구에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플러스 6% 정도로 기록하고 있고 그림을 그려보면 여러분들이 예상 득표율을 어떻게 구했습니까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소위 조작을 추적하는 황금의장이 선거 데이터입니다. 여러분 선거 데이터에서 조작을 하게 되면 어떤 특징이 나옵니까 좌우대칭이 많이 나오거나 한쪽이 플러스고 한쪽이 마이너스가 나오거나 선거 데이터에 개수 조정 흔적들이 많거나 선거 데이터 사이에 서로 규칙성이 발견되거나 일정한 패턴이 발견되죠. 여러분께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것은 공박사님 그러면 아니 신도 아닌데 예상 득표율을 어떻게 알 수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겁니다. 과학이라는 것이 참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과학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지금까지 많이 보여드리신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이라는 그림표를 쫙 그려보시게 되면 항상 문재인 후보는 민주당 측은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이 플러스 6%가 나옵니다. 종로구 같은 경우는. 그리고 여러분들 홍준표나 안철수 후보는 합체가 마이너스 6%가 나옵니다. 그 그래프를 기반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이론적으로는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득표 득표율이 거의 0에 가까워야 되는데 문재인 후보는 6%고 안철수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를 더한 것이 마이너스 6%이기 때문에 대략 이 사람들이 12% 플러스 6% 마이너스 6%를 조작했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감을 잡은 다음에 여기에서 6%, 5%, 1%를 적용해 가지고 예상 득표율을 구하는 겁니다. 따라 지금까지는 조작 프로그램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그냥 소위 데이터를 잘 좀 살펴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대충 이 사람들. 그래서 지금까지 2017년도 5구 대선이 12% 정도 조작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온 겁니다. 굉장히 과소추정치죠. 아주 작게 추정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 테이블에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조작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 테이블에 여러분들 보시는 것이 바로 조작 프로그램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테이블에 조작 프로그램이 등장하기 때문에 공방사님 조작 프로그램이 어디 있습니까? 안 보입니다. 그거에 숨겨놨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조작 프로그램이 가동된 흔적이 나옵니다. 이 조작 프로그램을 우리가 찾아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제야구수가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서 추적 프로그램을 만든 다음에 바로 뭡니까? 조작 프로그램을 잡아낸 겁니다. 너희들 투표소 별로 이렇게 조작했지 이놈들아. 누가 조작 프로그램 짰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기서 조작 프로그램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시죠. 차근차근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다 전문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가. 제야구수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배워서 여러분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유튜브 채널의 플랫폼을 갖게 된 것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또 그런 제가 훈련을 잘 받아 가지고 그런 소위 선거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들의 기술적인 그런 정보나 지식을 공급받았을 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받았으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게 훈련을 받았었기 때문에 또 그런 이런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튜브 채널에 좀 탄압을 하더라도 크게 저는 불평을 안 합니다. 그나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완전히 전문가가 되셔가지고 만방에 이것을 퍼뜨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똑같습니다. 2022년도 3구 대선에 부정을 저지른 방법이. 자 여러분 조작 프로그램이 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1번, 2번, 3번까지 줄을 한번 합계까지 줄을 한번 쫙 끊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박스. 박스가 위에 꽤 있고 그 다음 밑에 박스가 있습니다. 1번, 2번, 3번 박스는 여러분 이게 바로 중앙선거관련회가 발표한 공식 데이터입니다. 공식 데이터. 그래서 수정전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수정전 사전투표수, 수정전 당일투표수. 그 이야기는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로 쓰면 발표 득표수입니다. 발표 사전 득표수, 발표 당일 득표수입니다. 각 후보가 얻은 게. 여러분 이 1번, 이거는 그러니까 조작이 포함된 오염된 그런 소위 수치입니다. 수치는 여러분 복잡하니까 그만두고 여러분들 득표율을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 투표 득표율은 문재인 후보가 0.39. 그런데 여러분들 사전투표의 여러분 문재인 후보가 45%를 차지합니다. 39%에서 갑자기 45%를 차지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교차투표가 발생한 겁니다. 이론적으로 여러분들 이 차이가 0이 돼야 됩니다. 6%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5대 공직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는 어김없이 사전투표에서는 승리합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6%라는 엄청나게 큰 오차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0% 가까워야 됩니다. 종로구에는 약 10만 명 넘는 유권자로 참석하기 때문에 0.39가 나왔으면 위에도 0.39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6%가 나오는 겁니다. 딱 이 자료만 보게 되면 뭡니까?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가 표를 올려줬구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속이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다음에 홍준표 후보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 투표 득표율이 24%인데 갑자기 사전투표에서 17% 줄어드는 겁니다. 표를 빼앗긴 겁니다. 두 개의 차이가 7%가 나온 겁니다. 이 부정선거의 증거입니다. 10만 명 넘는 정도의 종로구민들이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를 나누어 가지고 사전투표 한 40% 참여했을 겁니다. 수만 명이 엄청나게 큰 표본수입니다. 투표를 했으면 후보별 당일 투표 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이 거의 0에 접근하거나 최악의 경우로도 3%를 넘을 수가 없는 겁니다. 7%가 나온 겁니다. 조작을 한 겁니다. 속일 수가 없습니다. 대법관들이 이런 것을 보고 그냥 그 범죄를 숨겨주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지 않습니까? 나중에 다 역사적인 아마 오명을 뒷버스고 책임질 겁니다. 안철수 후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 투표에서 23%를 얻었는데 사전투표에서 19%를 얻은 겁니다. 4% 차이도 상당히 많은 수치입니다. 정상적인 경우는 유승민과 심상정입니다. 7% 7%지 않습니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 6%를 얻고 사전투표에 8%를 얻었습니다. 2% 차이 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표본 오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오차 범위가 1에서 3 정도 되면 이건 정상인 겁니다. 그래서 세 사람의 조작이 일어난 겁니다. 오염된 자료, 선거 데이터. 조작된 선거 데이터가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선거 데이터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 데이터만 여러분 보더라도 바로 그냥 알 수 있습니다. 1번, 2번, 3번 이 테이블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확정된 선거 결과 데이터를 가지고 보더라도 그냥 100% 뭡니까? 부정선거를 자행한 겁니다. 이런 것을 정당히 찾아낼 수 없다는 게 참 한심한 거죠.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4번, 5번, 6번에 바로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그런 개념이 바로 뭔가 아닐까? 수정 후 사전투표소라는 개념입니다. 이 수정 후 사전투표소라는 개념을 여러분들 4번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수정 후 사전투표소라는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발표 득표소에서 조작한 것을 수정한 값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수정 득표소다 그런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수정 후 사전투표소의 중요한 개념은 바로 뭔가 아닐까? 종로구를 구성하고 있는 60여 개의 투표소 레벨에서 모두가 조작된 것을 다 수정해 준 겁니다. 선거조작 기술자들이 행한 것이 여러분 뭔가 아닐까? 투표소별로 일정한 조작률을 적용시켜 가지고 부정선거를 자행한 겁니다. 그걸 역으로 뭡니까? 수정 투표소에서 여러분들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에 일정한 조작률을 적용한 것을 역으로 이용해 가지고 조작률이 적용이 안 됐을 경우에 투표소별로 진짜 득표소를 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득표소를 구해 가지고 이것을 총합한 것이 바로 수정 득표소입니다. 그러니까 4번은 조작 프로그램을 작동한 것을 역으로 이것을 교정해 가지고 만든 그런 이게 4번이 이번에 제약호수의 가장 큰 기업입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발견해 가지고 조작 프로그램을 고친 값입니다. 4번이. 그것을 우리는 수정 득표소다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4번이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제약호수의 가장 큰 기어는 바로 이 선거조작 기술자들이 만든 조작 프로그램을 발견해 가지고 그 조작 프로그램을 고쳐 본 겁니다. 투표소 레벨을 다 고친 겁니다. 고쳐서 여러분들 합산회가 나온 값이 바로 수정 후 사전 득표소입니다. 여러분 이 값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값을. 그러면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당일 득표소하고 여러분들 착하게 후보별 득표율이 일치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러면 수정 후 당일 투표소는 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당일 득표소를 사용합니까 그러면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 가운데서도 당일 득표소는 조작이 좀 아주 적었을 것입니다. 정상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물론 당일 투표도 조작을 했겠죠. 그런데 당일 득표는 조작이 적었을 것이다 그렇게 가정하니까 5번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자료지만 정상자료고 그다음에 4번은 바로 1번을 정상으로 만든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가지고 수정한 값입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 바로 문재인 후보의 당일 득표율이 39% 사전 득표율이 39% 양자 간의 차이가 0.03 나오는 겁니다. 오차범위입니다. 정상입니다. 선거 부정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에 보시죠. 홍준표부는 24% 당일 득표율이 그 다음에 조작을 여러분들 수정한 것이 22%입니다. 양자 오차는 1.9% 표본오차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정상인 겁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안철수부는 당일 투표 득표율이 23% 수정한 조작된 것을 다 털어버린 득표율이 20%입니다. 오차는 2.7%가 나오는 겁니다. 표본오차 1,2에서 3%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정상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크게 주목해야 됩니다. 아, 사전투표에 대한 조작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찾아냈구나. 제약호수가 선거 데이터 속에서 규칙을 잘 찾아내가지고 선거 조작 범죄자들이 가동시켜가지고 선거 데이터를 만들어낸 선거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내서 역으로 선거 조작 프로그램을 수정해버린 바로 수정 득표수인 4번이 아주 정확하구나. 그게 정확하기 때문에 바로 오염되지 않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일 득표수하고 오염된 것을 털어버린 사전 득표수가 정확하게 득표율이 일치하구나. 위대한 발견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딱 정리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 테이블에서 우리는 뭐를 깨우쳤느냐 두 가지가 크게 주목하게 됩니다. 하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조를 발표한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득표 득표율의 후보별 격차가 너무 크다. 그래서 2017년 5.9 대통령선거의 서울시 종로구 사례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런 대규모의 부정선거가 자행됐다. 제야 고수가 그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해서 선거 데이터를 많이 분석하고 투표소 레벨에서 조작을 행한 소위 조작률을 포함된 선거 범죄자들의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낸 다음에 그 조작 프로그램을 수정한 조작률을 적용해 가지고 소위 조작되지 않는 상태의 투표소 레벨의 진짜 득표수를 구한 이른바 수정 득표수 개념이 4번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4번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바로 정상적인 선거라는 것과 조작 프로그램을 정확히 찾아냈기 때문에 당일 투표 득표율과 그리고 수정 득표율 사이에 정확한 일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쉽게 자료를 보시지만 이것이 굉장히 고된 작업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말 대한민국에 그 유수한 학자들이 있지만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뭐 딴 나라 이야기인 것처럼 여긴 사람들은 너희들이 욕은 보고 덕은 우리가 누리고 감은 우리가 따먹고 제주는 곰이 뿌리고 우리는 그냥 돈만 받아 챙긴다. 이런 정도의 그런 태도나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자료 분석 하나 정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지금 이 나라의 행편인 겁니다. 우리 역사에서 의병이라든지 민초들이 나라를 구한 것처럼 생업 현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서가 날밤을 세워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내고 그 조작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수정 보완해서 여러분들 뭘 만들었습니까? 결국은 수정 득표수를 구한 다음에 수정 득표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당일 득표수를 비교해 보니까 양 후보별 후보가 사전 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이 꼭 맞아떨어지더라. 그래서 조작 프로그램을 결국 찾아냈구나. 추적 프로그램의 정확도가 거의 완벽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시게 되면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서울시 종로구에 소위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낸 다음에 조작된 것을 수정한 수정 득표수하고 투표수 레벨입니다. 그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발표 득표수를 상호 비교한 자료를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여러분 이 맨 밑에 값이 뭔가 하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일종의 발표 득표수입니다. 공식 데이터입니다. 이 자료는 여러분 상단에 있는 합계하고 일치합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무슨 표가 많기 때문에 이것하고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일 하단에 이렇게 두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 합계가 기존 합계 한 번 더 이렇게 정리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린색입니다. 그린색 이것이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낸 다음에 투표소 레벨에서 조작된 것을 다 수정한 일종의 수정 득표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린에 여러분들 뭐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조작 프로그램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내 가지고 조작된 표수를 투표소마다 다 수정, 교정, 보정해 준 값들이 다 그걸 계산한 다음에 그것을 다 합친 값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두 수치가 딱 일치합니다. 중앙선관인 발표 42,512표 문재인 그 다음에 여러분들 수정 득표수 42,512표 홍준표 22,325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수정 득표수는 홍준표 22,325표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잘못된 표시를 하는 부분들이 0, 0, 0, 0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방선거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지방선거에는 이런 경우를 거의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지방선거에서는 소위 문재인 후보의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 자료하고 그 다음에 수정 득표수와의 객차가 벌어져 가지고 전산조작 흔적들이 굉장히 많은데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는 전산조작 흔적들이 있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입니다. 그럼 여기서 0, 0, 0 값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추정하건대는 종로구에 60개 정도의 여러분들 투표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소위 수정 득표수라는 것은 투표수 레벨로서 일정하게 조작률을 적용해서 조작한 것을 다 수정한 거거든요. 수정한 겁니다. 수정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반올림 60개 사이에 반올림이 많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5 이상의 것이 한 30개고 5 미만이 게 30개가 되면 딱 여러분들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아마 0으로 표시될 것이다. 일어나기가 쉽지 않은 확률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문재인 후보나 홍준표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다 0, 0, 0이라는 것은 현재로서는 전체가 0이 나오는 것도 조작 숫자 이쯸로 인해서 표가 나타나지 않은 것을 뜻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반올림 수치가 일치했기 때문에 조작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조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전산상에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일치해 가지고 2018년 지방선거에 비해 가지고 소위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자라는 항목에 개수 조정을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상당히 줄어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2018년 지방선거하고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여기서 여러분 그린이라는 것이 다 여러분 뭔가 아니까 이 밑에 합계로 표시되는 그린, 합계로 표시되는 소위 이 수치가 바로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낸 다음에 조작된 값을 역으로 투표소 레벨로 다 교정한 일종의 그런 수정 득표수를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테이블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수정 득표수하고 예상 득표수를 여러분들 비교한 겁니다. 여러분 이 예상 득표수는 보시죠. 이 하단에 있는 것이 예상 득표수입니다. 그 다음 이것이 수정 득표수입니다. 그럼 예상 득표수는 어떻게 구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더 보시죠. 이게 예상 득표수입니다. 그림을 보니까 얼추 12%를 조작한 것 같다. 여러분 그래서 예상 득표수는 3번입니다. 종로구의 총 여러분들 사전투표 참가자 수에서 6%를 여러분들 문재인 후보에게 더해 주고 그 다음에 홍준표와 안철수를 합쳐서 6%를 빼앗는 빼앗아서 여러분들 이렇게 진짜 득표를 우리가 예상한 것이 바로 예상 득표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상 득표수를 바로 여러분들 표시한 것이 어디에 있다. 여러분 이 하단에 있는 것이 예상 득표수입니다. 이것은 중앙선거관련에 발표한 발표 득표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 나오네요. 발표 득표수 그 다음 밑에 있는 것이 예상 득표수 그 다음에 초록색이 뭐죠? 수정 득표수. 여러분 발표 득표수는 종로구 전체의 사전투표 참가자 수에서 12%를 여러분들 조작한 것으로 가정하게 되면 진짜로 각 후보가 얻었을 그런 득표수가 얼마냐 이렇게 한 것이 바로 기존 합계라고 표시되는 바로 예상 득표수입니다. 그런데 가장 낮은 레벨에 투표소 레벨에서 조작한 것을 일일이 다 고쳐준 값이 이게 수정 득표수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문재인 후보의 예상 득표수하고 수정 득표수에 딱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문재인 후보의 예상 득표수정 득표수 딱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안철수 후보의 예상 득표수와 수정 득표수 딱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유승민 후보의 예상 득표수 7,412표하고 수정 득표수 7,412표 딱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심상정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로 조작 프로그램을 정확히 찾아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위대한 발견입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꼼짝 달사갈 수 없는 겁니다. 이제 선거 조작 기술자들은 앞으로 심청 연구가 진행되게 되면 여러분 2017년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서 모든 5대 공직선거에서 조작 프로그램이 발견된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이 포착됐기 때문에 꼼짝할 수 없이 이렇게 범죄가 다 만천하에 드러나 버리게 된 겁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들 여기서 상시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붉은색으로 제약호수가 여러분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너무너무 감격해 가지고. 정확하게 뭡니까? 이 수치가 일치하는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여러분 발각이 된 겁니다. 발견된 게 발각이 된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꽁꽁이 숨겨놔가지고 여러분들 선거를 조작했는데 투표소별로 몇 퍼센트 조작률을 이렇게 다 결정한 것을 다 숨겨놨는데 그게 추적 프로그램의 용어가 역으로 뭡니까?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가 찾아낸 겁니다. 너희들 이렇게 조작했지 너희들 조작 엔진이 이거지 너희들 조작 프로그램을 이렇게 사용해 여러분 선거 데이터를 조작했지 이게 그냥 단박에 그냥 드러나 버린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그냥 훔친 겁니다. 선거를. 정말 중요한 발견입니다. 여러분 이 테이블에 중요한 게 다 나와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발표 득표수 심하게 조작된 겁니다. 특히 사전투표 득표수가. 그 다음에 이 밑에는 사전투표 참가자 수만큼 조정을 해가지고 진짜 득표수를 예상한 예상 득표수가 가장 하단에 기존 합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만들어낸 것이 투표소 레벨로 몇 퍼센트의 조작률을 적용했는가는 조작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바로 발견해가지고 수정해서 얻은 수정 득표수가 초록색에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 득표수가 놀랍게도 100% 일치하는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찾아낸 겁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송민석 님이 말씀을 잘하셨네요. 이 채널이 구글 코리아에서 엄청나게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조회수도 확 빼버리고 구독자도 올라가지 않고 이 과정에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내려놓으면 방송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방송을 안 하는 겁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방송을 너무나 중요하지만 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른 사람을 비난할 의도는 없고 그런 것을 이렇게 송민석 님처럼 알아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조작 기술자들이 한 범죄가 그대로 드러나버린 겁니다. 가장 본인들이 비장의 무기로 활용한 것이 조작 프로그램인데 조작 프로그램을 그냥 찾아내버린 겁니다. 어떻게 찾아냈습니까?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추적 프로그램 역으로 추적하는 추적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이걸 가동시켜 보니까 정확하게 예상 득표수가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증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표 보시기 바랍니다. 이 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표입니다. 2017년도 대선 내에서 서울시 종로구에서 수정 득표수 조작 프로그램의 정확성 검증입니다. 범죄자들이 사용한 조작 프로그램을 우리가 추적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찾아냈는데 그게 얼마나 정확한지 나는 보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수정 득표수 예상 득표수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오차가 0.3, 1.9, 2.7, 0.3, 2.2입니다. 그것은 예상 득표수하고 수정 득표수와 거의 일치한다는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이 거의 맞아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수정 득표수를 하고 발표 득표수를 비교해 보니까 6.3, 6.9, 3.7, 2.2%라는 오차가 생기는 겁니다. 엄청나게 큰 오차입니다. 이게 오염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정 득표수하고 예상 득표수 사이에 오차는 거의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겁니다. 표본오차 범위 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정 득표수를 만들어내는 조작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발견해냈다. 조작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본인들이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그런 자료였으니까 이걸 이번에 발각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세 가지 숫자가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원에 발표한 발표 득표수 조작된 겁니다. 이게 조작됐다는 것을 보고 우리는 뭘 하는 거 아니까 진짜 득표수를 한 번 예상하는 겁니다. 이만큼 조작했을 것이다. 그럼 그 숫자를 어떻게 하느냐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득표 득표율을 상호 빼보면 대략 문재인 후보는 6%가 플러스고 홍준표와 안철수가 마이너스 6%니까 우리가 어떻게 가정하는 거 아니까 종로구의 사전투표 참가자 수 사전투표 선거인 수에서 플러스 6%를 문재인 후보에게 전해주고 안철수 후보에게 마이너스 6%를 한 다음에 만든 일종의 가상의 진짜 득표수가 뭐라고 우리가 불렀습니까 예상 득표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 가지 개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조작된 중앙선거관리원에 발표 득표수 이게 조작이라고 보고 사전투표 선거인 수의 일정수를 조정한 예상득표수 진짜로 가정한 그런 수를 갖게 된 겁니다. 이 두 가지 수를 이제 놓고 우리가 여러분들 이 소위 선거기술자들이 투표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는 그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 조작 프로그램을 선거 데이터를 다 놓고 여러분 선거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범죄자들은 범죄 행각을 남기게 됩니다. 첫째는 여러분 뭘 남기게 되죠 일정한 규칙 두 번째는 일정한 패턴 세 번째는 좌우 대칭 네 번째는 전산상의 개수 조정 이것을 여러분들 딱 찾아서 보니까 투표소 레벨로 몇 퍼센트의 조작률을 적용해 가지고 선거를 훔친 것 같다. 이것이 바로 선거 조작 기술자들이 사용한 조작 프로그램입니다. 이 조작 프로그램을 우리가 여러분들 추적 프로그램을 이용해가 조작 프로그램이 아마 이럴 것이다라는 부분을 찾아낸 겁니다. 그럼 검증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검증을 여러분들 여기서 받은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여러분 찾아가지고 그것을 여러분들 가지고 조작된 것을 틀고 나니까 예상 득표소하고 착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정 득표소하고 발표 득표소를 비교하면 엄청나게 격차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감격해서 제야 고수가 이렇게 붉은색을 표시한 겁니다. 가장 하도는 예상 득표소 그다음에 위에 초록색은 뭘 뜻합니까 바로 조작 프로그램이 가동된 것을 우리가 알아차린 다음에 조작 프로그램을 역으로 수정 보완해 가지고 조작되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낸 것이 초록색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수정 득표수다. 수정 득표수가 정확하게 뭐죠 예상 득표수를 맞춰낸 겁니다. 그래서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낸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낸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선거들을 다 분석할 수 있는 겁니다. 3구 대선에 돌림이라면 정확하게 값이 다 나올 겁니다. 꼭 같은 조작 공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투표소 레벨로 몇 퍼센트를 조작한 겁니다. 종로구에는 60개 모두 다 60개 똑같은 조작률을 적용한 겁니다. 투표소 60개 투표소마다 전수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종로구 사례를 볼 때는 투표소 레벨에서 서울의 모든 25개 구에서 투표소 레벨마다 수천 개의 투표소 레벨마다 12%를 조작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짓을 해가지고 이런 선거를 훔친 겁니다. 어마어마한 선거를 훔친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가짜 대통령이란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제가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견이 있으면 이견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석은 제가 안 했습니다마는 제약 후수가 하셨습니다마는 분석 결과를 볼 수 있는 훈련을 오랫동안 받아왔지 않습니까 다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런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방송을 주도하기가 쉽지 않을 그래 제가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다른 분들이 좀 보도를 해 주면 훨씬 좋죠. 인생에서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젊은 날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이런 주제를 다룰 수 있는 주제 정말 감사해야 될 일이죠. 박해가 있고 탄압이 좀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을 해야 안 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